한 작품에서 최고의 연기 보여주길 바랍니다. 바로 어제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임무를 시상하는 201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포상제도인 대중문화예술상은 2010년부터 진행된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부문을 시상했는데요. 배우 신현준씨, 개그맨 김준호씨 등 총 7명이 시상했습니다. 제가 맡은 자리에서 늘 겸손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가수 김목경씨, 이승환씨, 배우 김갑수씨, 코미디언 최영락씨 총 8명이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투입을 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연기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곁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에는 이정길씨, 선우용려씨, 누승환 감독 등이 수상했습니다. 계속 저를 좀 사랑해주세요. 저를 사랑해줄수록 저는 더 용기를 갖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웃기고, 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포크로크 밴드 히식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김목경씨와 노브레인의 축하공연으로 시선식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축하공연 뒤, 이어 최고의 영예 은관 문화훈장 부문 시상이 이어졌는데요. 패티김씨와 원로개그맨 구봉서씨가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인사만 할 적에 무슨 말 무슨 말 하겠다 하고 속으로 연습을 해뒀는데 앞에서 인사만 하는 사람들이 저 그쪽에서 내 걸 해버렸어요. 축하공연 그렇다.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안성기씨 독특한 소감을 남겼는데요. 같이 다음에 받게 될 우리 조용필씨. 진짜 오랜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같은 반이었어요. 너무나 평소에 자랑스럽고 아주 서로가 힘이 됐습니다. 국민가수 조용필씨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